그레이! 화이팅! 고! 철커들 동시에 설명합니다! 선두에 있는 제트스톱본! 그 길이 달려 빠른 숲주로 제거하자 갑니다! 그래 좋았어, 제트스톱본! 성 안에 들어가면 바람이 없으니까 지금 단격을 벌려놓자! 흠! 이 경기에서 우승하면 신이가 서세인을 제치고 종합순위 1위로 올라설 수 있어! 좀 열받지만 열심히 응원해야겠네! 여기서 앞지르겠어! 울트라 레니어스 핑크 스파이더! 우호! 울트라 레니어스! 파워테이드 다이포컬버린을 앞지르며 1위로 올라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군요! 나이스! 울트라 레니어스! 반면에 블랙 하울링 비스트! 속도도 내지 않고 바이퍼컬버린과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속도를 안 내는지 알아? 내가 옆에 있어야 네 초이카도 계속 카메라에 잡히니까 우리 눈을 피해서 반칙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카메란 그 순간을 잡을 거다! 그래, 열심히 해보셔! 첫 번째 난관! 급경사의 바위 달림길! 하지만 선두의 제트스톤본! 경사 따윈 아무렇지 않은 길은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초이카들도 세 갈래의 오르막길을 향해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같이 달린 것도 인연인데 헤어지기 전에 선물 하나 주지 선물? 바이퍼 칼버린 스킬! 바이퍼 후억! 헉! 이럴 수가! 블랙 하울링 비스트가 끌려가는 건가요? 비겁한 자식! 또 반칙을 쓰다니! 생사람 잡지 마! 이건 다크 솔저스가 새로 만든 스킬이니까! 뭐야? 스킬이라고? 끌려갔던 블랙 하울링 비스트! 다시 코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럴! 이 상태로는 속도가 더 떨어질 텐데! 무슨 짓이야! 써도 된다고 허가받은 스킬이야! 불만 있으면 대외본부 가서 말하라고! 헤헤헤! 제트스톤본! 넌 내가 끝장을 내주겠어! 헥터 저 녀석! 아까 그 기술을 쓰겠지? 그러기 전에 간격을 더 벌려놔야 돼! 라이퍼 칼버린! 지금이다! 라이딩 원 에어! 이럴 수가! 제트스톤본! 바람을 잡고 지붕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그 상태로 지붕 위를 지나 곧바로 성 안에 착취!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래! 잘했어! 제트스톤본! 좋았어! 이 정도면 다른 초이카들과의 거리를 충분히 벌릴 수 있겠다! 역시 신이라니까! 우승을 향해 고고! 자! 하나 둘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세트 사이사이에 설치된 복잡한 코너링 코스! 제트스톤본 매끄러운 코너링으로 선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쫓고 있는 바이퍼 칼버린과 울트라 레니어스! 디스톤리터와 블랙하울링 비스트! 스카이번과 제트스톤런스 호크! 블랙하울링 비스트! 비스트 대신! 블랙하울링 비스트! 엄청난 힘을 내뿜으며 디스톤리터를 앞지릅니다! 엎치러 뛰치러!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명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트스톤본! 예! 제트스톤본이 1등으로 돌았어! 더 빨리 속도를 내! 울트라 레니어스 빨리 가! 달려 달려! 어떠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까 그 스킬에 걸려들 일도 없고 반칙 같은 거에 당할 일도 없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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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마지막 컨넘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비차와의 거리를 크게 벌린 제트스톤본!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 코너링만 무사히 통과하면 우승이야! 왜 그래! 제트스톤본! 잘 달리던 제트스톤본! 갑자기 콧사옵됩니다! 헉! 헉! 말도 안 돼! 자신! 저 모니터를 봐! 헉! 제트스톤본의 타이어가 얼어있어! 저거 혹시 반칙하냐? 뭐? 뭐래? 헉! 너! 반칙한 거 아니야? 뭐? 반칙이 아니라고? 이 코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금 전 영상을 함께 보시죠! 어! 이건! 디스톤이터의 새로운 스킬! 데스콜드야! 제트스톤본이 지나갈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놓은 거라고? 그럼 반칙한 거 맞잖아! 아뇨! 어? 이것도 본부의 사용허가를 받은 정식 스킬이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 돌다리도 잘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흐흐흐흐흐 이렇게 해서 선주는 바이퍼 카이버리! 모든 초이카들! 전략 질주를 하며 마지막 직선 코스를 달립니다! 더 빨리 울트라 레미어스! 스킬 발동이다! 제프로스 트리프트! 골인! 우승은 파이터 타이버린! 벌써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헥타 선수! 종합 순위 1위로 얼려섭니다!